2021 랜덤 플레이댄스! 오예! 잇지가 사실 워낙 잘해서 만만치 않은 난이도로 준비한 이번 램플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2021 랜덤 플레이댄스 잇지 1차 시도 음악 줄으세요! 아 떨린다. 바르고? 바로요 바로! 어 탈락 탈락! 슬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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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스 나왔다 방금! 슬라이스! 대각선 x4 대각선! 다 여기 아니야! 자 리아씨 이거 누구에요? 저기요! 리아씨! 안녕하세요! 저희 막내가 그전에 다섯 곡이나 췄잖아요. 잠깐만 이거 첫 곡에서 이런 거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걔가... 대각선인데! 유나가 자꾸 리안 자리에 서 있었어서 그래서 그렇죠? 한 자리는 깔끔히 비어있었고 두 자리, 한 자리에서 두 명이 싸우고 있었어요 보는 자리 아닌데 거기에 꽉 떡하니 진짜로 유나가 특기가 이거거든요 어떻게 유나가 진짜 뻔뻔하게 자고 진짜 눈치를 못 쳤어 근데 그래서 저희 안무 연습할 때도 선생님이 유나는 틀리면 되게 못 잡을 때가 많아요 설마 내가 유나 씨가 틀린 줄은 모르고 있었어 나도 자꾸 리안 씨가 이렇게 쭈뼛거리길래 왜 못 들어가지 싶었는데 리안이는 본인 자신을 의심해요 아 그렇구나 리안 씨는 자기 자리가 맞으면서도 재밌다 내 자리가 아닌가? 너무 대놓고 치니까 맞아요 이거는 지금 유나 씨가 지금 빌런이에요 빌런 대단하다 진짜 미안합니다 리안 씨는 제가 없었어요 방금은 저희가 유나 씨를 유심히 좀 봐야겠네 그러게 바로 2차 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 시간 2차 시도예요 맞아요 와 기록이다 기록했다 많은 분들 까먹으면 오고 주가는 왠지요 여왕이면 첫 박차가 첫 박차 아닙니다 1차 지나갔습니다 1차는 뭐 기억이 없어요 지금 눈 깜짝할 사이에 자! 2021 랜덤블블레이 댄스 있지 2차 시도 음악 주세요 오! 오! 1차 1차! 1차! 아! 2차! 오! 웬일이야! 웬일이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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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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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있지? 저기! 오! 그렇지 그렇지 오! 배속까지 완벽하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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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 오! 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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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몇 노래야? 습니다 깜짝 박벽 야야야야야야 박벽 야야야야야야 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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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진 씨 경고해요 왜? 아! 본인 앉아야 되는데 앉지를 않았어 아! 너무 좋아 노래 다시 한번 발라봤라 미안해요 마지막 밤이 잿았으 이준! 이 밤이 지나면 니 곁에 나 하나 끼게 마침 해 아 예! 재수 내 아침 Eh 웃어 웃어 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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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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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리아 신곡이잖아! 채령 씨! 채령 씨 웬일이 나왔어요! 리아 씨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리아 씨... 채령 씨! 어머! 강석 강석! 우리 목소리야? 뭐야? 왜 나를 목소리야? Not shy! Not shy, not me! 채령 씨 너무 멋있어요! 뭐야? 힘이 있어! 야!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픈데! 아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웃겼던 게 리진 씨가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픈데!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랑 채령이랑 앞줄이고 이제 뒤에 여기 가운데가 유나인데 유나가 자꾸 자기가 아피라고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내가 아피데! 내가 아피데! 내가 아피데! 절대 안 비켜요! 절대 안 비켜요! 내가 인데? 근데 저 하나 감동받은 거 있어요! 왜요? 어떤 부분, 예지 씨? 이렇게 헷갈리니까 세상에 저희 곡 진짜 많이 냈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 지금 그거에 약간 세상에 그걸 감동받을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잠깐만요! 왜왜왜? 저희 그럼 이제 나중에 콘서트 다 하겠다! 아마쪽 곡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뭐야? 갑자기 뭐야? 무슨 일이야? 왜 감동이 너무나 궁금하네요! 갑자기 왜 실패했어요, 너네! 이게 무슨 일이고 왜 여기서 감동받는 거야? 옛날엔 몇 곡 없었거든요, 여기 왔을 때 네, 근데 지금 쉬웠어요! 근데 지금 쉬웠어요! 이제 어렵네! 뭐야? 왜 이런 거예요? 갑자기 웬 감독이야, 이게? 디따아, 그동안 너무 열심히 했어! 뭐야, 이게? 재밌는 친구들이야! 진짜 모르겠어, 어떡해! 생각해야 할 거 아니야? 뭐야, 잠깐만! 작전을 바꿔서 나왔는데 대단한 친구들! 진짜 재밌는 친구들이야!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시도입니다, 여러분! 네? 이제 집중해야 돼요! 네! 아시겠죠? 네! 잊지의 마지막 3차 시도! 네! 음악! 출발! 파이팅! Let's go! Let's go! Let's go! 1절! 아니요! 그렇지, 그렇지! 드디어 우리가 알고 싶다! 이거지! 이게 돌았어요! 이게 잊지지! 너무 신나, 이 노래! eras. 아이씨야! 잘하는 Austrian 아이씨! 팔찌라 참 나이 많아 아하 내 Silver 예지 씨가 쪽 밀었어! 오 그렇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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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밴уля 왜? 이거 어떡해. 너무 빨라.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하브 캐리 하브 캐리. 들었다 들었다 나. 자기 느낌 자기 느낌대로 해야지. 오케이 잘한다 리아. 노래 날아서 노래해 노래. 그렇지. 오 잘한다. 이거 왜 이렇게 잘해. 잘하네 잘하네.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 노래 좋아. 나갔지. 누구 누구야. 이번엔 유나 맞아. 난리 났다. 화이팅 화이팅. 맞아 잘하고 있어. 안무 너무 어려워. 자기네끼리 수면 걸고 있어요. 자. 헤이 헤이 헤이. 처음 시작. 어머 어머. 진짜 앉았어. 위에 맞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안무가 하나하나. 그렇지. 그렇지. 네. 야. 철영수 파츠에요. 오. 음악방송 같아. 음악방송. 좋아 좋아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자. 와 성공. 자 이렇게 해서. 흥. 잇지 랜덤 플레이댄스. 네. 잇지. 성공. 좋았어 좋았어. 자. 프리댄스 보완해. 백건덕설. 자. 니스. 알겠어요. 알겠어. 야. 너 혼자 다른 거 해. 야 리아 혼자 다른 거 하잖아. 다 줘. 야. 아 좀 봐줘. 멤버들. 야. 어. 은하 씨 파트. 어. 예지. 예지 경고해요. 맞아. 어. 느려졌어. 느려졌어. 멀리지 마. 슬라이스 슬라이스. 하나. 부쌍. 좋아 좋아. 지금 좋아요. I'm sorry sorry. 아. 너 эту, 뭐 해. 아무거나 해도 PAUL. 여동 textured 느낌으로. 내 숨겨...! 여기도 누가 했는데. 아, 이렇게 해야겠네 잇츠 랜덤블레이댄스 성공! 잇츠 랜덤 비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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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싼